골린이바천의 노골프, 오늘은 하남시 신장타워점 골프존 파크를 찾아왔습니다. 양선토씨와 대표님, 문창석 대표님과 함께 좋은 시간 갖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기가 어디죠? 신장타워점 골프존 파크 골프존이 아니라 골프존 파크 골프존 파크 밑에 레이저 막 나오는데 골프존과 골프존 파크 천주차예요. 한번 우리 법장 소개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러십시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골린이바천의 노골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게스트는 양선토씨, 문창식, 우리 대표님. 문창석입니다. 문창석 대표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양선토씨는 퇴생이 어디시죠? 저는 퇴생은 전라남도 목포 신안입니다. 섬입니다. 섬이네 또? 네. 같은 출신이네요?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수영하셨나요? 그때는 수영을 했었죠. 섬과 섬 사이를 왔다 갔다 하고? 그 정도는 아니고요. 그 정도는 아니고? 내과 정도. 내과? 내과 수준 정도. 목포에 내과가 있나요, 대표님? 네. 내과 있습니다. 시내물 틀은. 언제 그럼 서울로 올라오신 거예요? 저는 이제 국민학교 2학년 때. 2학년 때. 그때 서울로 올라와서 쭉 이제 여기 강동구 지역에서 쭉 살고 있었어요. 그 시절에 이제 양선토씨 이제 초등학교 2학년. 그때는 저희 국민학교였지만. 그 국민학교 2학년 때 그 강동구는 굉장히 좀 그래도 어두운 동네였거든요. 그렇죠. 뭐 비만 오면 홍수나는 지역이었기 때문에. 그때 어땠어요? 어린 시절 강동구는? 저는 어린 시절 강동구 생각하면 홍수나면 그냥 스티로폼 타고 다니는. 그냥 그렇고. 어린 시절이 근데 딱히 그렇게 많이 기억이 안 나요. 어렸을 때도 부모님하고 처음에 같이 살다가 좀 떨어져 살다가 떨어져 살았기 때문에. 어렸을 때 추억은 많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너무 이제 좀 슬픈 기억이 많아서 머릿속에서 잊어버리려고 노력을 하시는 것 같아요. 아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죠. 그냥 지금 처음 느끼기에. 네. 그런 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 시대 때 골프 하시는 분들 보신 적 있어요? 어린 시절 때? 아니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한 분도? 네. 제 주변에는 워낙 저희가 좀 어렵게 살다 보니까. 지금 그런 주변에 골프 치실 골프란 스포츠 자체를 모르고 살았죠. 어린 시절에? 네. 지금 뭐 현대화 돼서 많이 널리 퍼졌겠지만. 어렸을 때는 그런 게 좀 많이 거의 접해본 적이 없어요. 아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양선도 씨는 공 치는 놀이라고는 당구. 바꾸. 당구도 안 쳤죠. 배드민턴. 배드민턴. 그리고 테니스. 이런 것들만 접하고 골프는 어렸을 때 접할 수 없었다. 그렇죠. 아니 그러면 대표님. 대표님 시기 때 20년 전 뭐 이제 30년 이제 오랜 그령을 갖고 계셨는데. 그때 이제 우리 시대 때 몰랐단 말이에요. 골프 치는 사람도 진짜 주위에 아무도 없었고. 어땠나요? 그때 골프 인구 그리고 그때 골프는 어떤 분들이 많이 치셨는지. 그때 당시에는 제가 물론 나이도 어렵겠지만. 그때 골프 치시는 분들은 저희 나라는 그때 골프장도 있지도 않았을 뿐더러. 최상위 것들만 한 1%? 아 상위 1% 대한민국. 상위 1% 정도만 골프 치셨지. 이런 골프의 골프자도 몰랐어요.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이 박세리 선수가 물에 빠진 그 광고 영상을 우승을 하면서 붕음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지. 이 골프. 아 그때 이제 IMF 시기잖아요. 그렇지. 힘든 시기에 그 박세리 선수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골프 우승을 다 이루어 보시면 될 거예요? 아 이제 박세리다? 네. 대민국 골프를 이제 열풍 시작한 게 대중화 시키는 선도주자가. 그렇지. 그건 그 지금 사실이니까. 아 그리고 최경주 프로는 또 그러면 그 이유인가요? 박세리 선수가 먼저 열풍을 일으키죠. 일으키고 그 이후에 남자하고 최경주 프로. 최경주 프로. 그때 기억나시나요? 네 기억나고 있습니다. 상록수 노래 나오고. 양희은 선생님의 상록수 노래 나오면서. 그때는 뭐 관심 있으셨나요? 아니 워낙 매스컴에서 많이 나왔기 때문에. 솔직히 온 전 국민이 모를 수가 없죠. 박세리 선수. 양말 벗고. 그리고 해제도 들어가면서. 로브샷이라고 하죠? 거기에. 그랬죠? 로브샷을 날리는 그 장면 너무 멋있었어요. 나는 그때 박세리 선수가 나 파한 줄 알았어요. 파? 네. 그런데 그때 보기인가 따블보기인가 하셨다던데. 아 따블보기? 네. 그때 그 양말 벗고 치여서 그런게. 보기인가 따블보기인가 하셨다던데. IMF 시대 때 이런 대표님은 어떻게 됐나요? 저는 그때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저희 회사가 거의 도산 직전이었어요. 아 얼굴도 못 받으시고. 힘든 시위이셨네요. 네네. 대표님도 이제 지금은 떳떳하게 이제. 착한 가게 1호점 골프점 파크 심장 타워점에 대표님이시지만. 그때는 뭐 이제 회사 직원으로서 월급도 못 받고. 망했나요? 아니요. 거기에서 IF 지나고 바로 복귀를 다 했어요. 복귀를 다 하고 회사가 정상화 되면서 제가 독립을 했죠. 창업을 했죠. 제가 2001년도 창업인데 저는 주식회사 유지상사라고 대표이사로 맡겨 있어요. 지금 유지상사는 우리나라의 초산물을 대표하는 회사고 아직도 거기에 있는 대표이사. 그러면 사업체를 여러 개 하고 계신 거네요 지금? 네네. 맞습니다. 저도 이제 23년을 내 개인사업을 하다 보니 저도 인간인지라 나름대로 스트레스를 되게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제일 잘하고 하고 싶은 게 뭔지를 찾은 게 골프였어요. 그래서 이 골프 가맹점을 하게 된 거죠. 인생의 목표가? 앞으로는 이걸 즐겁게 하려고 이걸 차렸는데 지금은 이것 때문에 내가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았어요. 아르바이트생을 구하기도 진짜 따로 힘들고 월세는 몇 살지? 손님은 안 오지? 그래서 많이 배로 산 거예요. 손님이 안 온다는 얘기가 좀 믿기 어렵네요. 지금 다 홀이 꽉 차 있어 가지고 아침 시간에 손님이 안 온다는 얘기죠? 아 네네네네. 오늘은 또 특별하게 주말이잖아요. 아 주말이래서. 오늘은 주말이라 이제 이렇게 차는데 이제 뭐 3개월 됐으니까 향후 4개월 5개월이면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 싶네요. 아 그러면 IF를 겪어 가지고 우리 대표님께서 또 유진 주식회사 유진? 류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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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먼저 할까요? 뭐 편하실 대로. 노골프 시청자 회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연치 않게 여기에서 촬영을 하게 됐는데 다음에도 한 번 더 방문해 주시고 우리 노골프 사랑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아 여기가 어디죠? 하남시청역 바로 옆에 있는 신장 타워점입니다. 그냥 골프존이 아니라 골프존 파크 레이저가 싹 나오는 특별화된 아 예 알겠습니다. 우리 양상도씨. 네 우선 박찬의 노골프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골프로 사랑하는 전국의 모든 굴리니분들 과한 연습은 부상에 항상 따릅니다. 음 이제 적당한 연습을 많이 하셔서 꼭 라베 하시기 바라며 다음에 또 찾아주시면 기꺼이 기꺼이 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 노골프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아 오늘의 게스트는 강동구 양선도씨 그리고 골프존이 아닌 골프존 파크 경기도 하남시 하남시 무슨 타워죠? 신장 타워점 골프존 파크입니다. 골프존이 아니라 우리 문창석 대표님과 함께 했습니다. 만약에 다음에 우리가 또 시간에 또 레슨 시간이나 그런 부분에서 있을 때는 다시 한번 찾아뵙고 다시 한번 또 우리 여러분 시청자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만약에 한다면 어떤 걸 할 겁니까 레슨을? 아마 깜짝 놀랄. 깜짝 놀랄? 기대해주세요. 기대해주세요. 공개 안하고? 지공개. 지공개입니까? 양선도씨도 모르는 지공개 둘 다? 네. 저는 모릅니다. 아 모르지? 배우는 사람이니까? 저는 모르죠. 네. 그럼 다음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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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